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보시는 것은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 4차 아파트이구요. 연수주공 4호단지는 전체 14개동에 15층의 1410세대로 97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연수동 하면 충주에서는 가장 큰 동으로 주변의 생활인프라가 완벽하게 세팅된 곳이죠. 오늘 소개 드릴 아파트는 15층 중에 1층이구요. 정면 오른쪽 꽃나무가 보이는 바로 뒷세대인데요. 1층을 비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또는 한창 뛰어놀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24평형으로 앞뒤 베란다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구요. 내부의 웬만한 곳은 리모델링을 한 상태라 아주 깔끔한 편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충주 연수주공 4차 24평형 멘트 없이 구경하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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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 연수주공 4차 아파트이고요. 11개동 중에 403동이고 15층 중에 1층 중간 라인이네요. 97년에 준공된 1200여 세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24평형으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내부의 웬만한 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상태가 깔끔한 편입니다.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희망 매매 가격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